인천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업시설이 밀집한 남동구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행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33%, 교통사고 건수는 7%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12월부터 화물차가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인천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계획입니다.